엄마 대 마법사 원빈님 어? 저 왜 불렀어요? 야! 라고 자신 있게 부르셨는데 혹시 생각해보신 거예요 혹시? 그럼 고맙겠다 말씀하세요 원빈님 말씀하세요 어디서 하냐고 이탱원이요 어 장구야 말하지마 나랑 얘기하면 돼 굳이 얘기 안 해도 괜찮아? 저기 장구가 뭐라고 했다고 쫄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괜찮아 쫄았어요? 장구가 뭐라고 하니까 쫄.. 너 쫄았나 보다 어 너 몇 살이냐고 저 나이 되게 많은데 우리 대마법사 원빈님 혹시 몇 살이신가요? 랜선이니까 위하여도 흑성 스물다섯 살 아이고 좋겄다 야 그래도 살만큼 살아봤네 25년씩이나 살았어? 아이고 망이 틀었다 야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나한테 반말을 깔려서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난 그거면 돈? 돈이 왜? 아 돈 없어 누나 돈 없어 이제 그치야 난 나 절대 돈 없다 해 이거 읊는 사람한테 읍다붓다 하니까 아주 답답하려고 그래 진짜 어? 내가 이제 뭐가 있어 세금도 몇 날래 담배값에다가 세금 붙여가지고 세금 매일 내거든요 진짜 너보다 얘 세금 많이 나니 온 김에 좀 팬가입쯤에 아 봐봐 이제 어디 살아? 부산 살아 어머 진짜 부산 어디? 마법이니까 와가지고 저한테 사과적이 반말해가지고 좀 놀고 있었어 여기 어른들 밖에 좀 없기는 읍시다 여기 니네 엄마 앞에 있을지 모른다? 부산 시켜줄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부산으로 갈 일이 있을까 몰라 제가 작년에 갔다갖고 오늘 12월 달에 이 방지를 살게 아니 여기 애기 엄마들이야 아멘 레몬시보니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봐봐 봤지? 좀 있으면 좀 편가해지 말고 가 얘 트잼방에 게이가 왜 있니? 이거 사람들이 참 무식한 거 같아 트잼방에 있으면 다 왜 게이라고 생각해? 있기는 있지 근데 치잼도 있고 왠지 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너 같은 어그로도 있고 뭐 많아 다행히 마법사원비님 오해를 자꾸 하시는데 거기서 이렇게 비누를 줍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얼굴 보고 하거든 막 세수자에 다 붙여 놨는데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니네들도 못생긴 여자도 안 좋아할 거 아니야 꼬레 우리도 괜찮은 남자 좋아해 다 취향이 있는데 존중해줘 아니구 에드벌론도 페그에 입대 누가 돈 쓰래 있어? 여기 게임 있지? 저거 누르면은 에드벌론 생가입 돼 그거 누르면 돼 한번 해봐라 잠깐만 내가 추천 확인 안 했다 예예 엄빈아 이런 시장 안 눌렀어 얼른 눌러 월 수입 얼마입니까? 못 벌어 능력만큼 벌겄지 간만에 찾으신 소중한 어그로분 진부한 거 말고 재미나는 걸로 해주세요 기대할게요 그래 우리 다 지금 기대하고 있어 근데 거의 딴방 같으면 이렇게까지 안 놀아야죠 딴방 같으면 불레 꺼는다 조심해 여기나 되니까 놓은 거야 진짜 이런방 없다 출자쯤에 빨리 형님 우리 빈손이니? 어 저저라가 얘야 됐어? 네 전장님 형님 후회부터 묶어야지 안 되겠어 이 언니 너무 열심히 해 삼켰으면 얘기하지 마자니까 안 돼 이 언니 때문에 잘 돼 어? 아까 걔 어디 갔어 근데? 걔 나갔어? 아까 법사 원빈이가 이렇게 나갔나? 어그로우면은 그냥 내밀어 나랑만 얘기하게 그래야지 쟤네들이 정신교육 받고 나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신고 가면 팽이 없단다 그러니까 시비 걸면은 그냥 뭐 뭐라고 하나 보고 있어 일단 알았지?